아, 내 영화적 성장의 추억들이요. 이것 좀 상상해보세요. 1980년 여름, 바로 접니다. 그저 호기심 많은 영화 관람객이었죠.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담고 상상력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G등급 영화의 땅에 갇혀 있었어요. 드라마는 엎질러진 우유와 잃어버린 강아지 이상으로 번지지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친구들, 이혼이란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갑자기 나는 달러 극장의 영역에서 자신을 발검, R등급 예고편이 내 순진한 눈을 유혹하려고 담대했습니다. 크루징을 입력하세요. 이 영화는 높은 바다와 부드러운 항해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모험이었어. 미지의 바다로. 하지만 나는 그 커튼 뒤에 숨겨진 것을 엿보는 것이 어떤 게시, 마치 영화 같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루라군이 나타났어요. 열대 천국의 이야기. 잃어버린 순수함. 여름철 사우나를 능가할 만큼의 열기를 말이죠. 오, 크리스토퍼 에킨스. 당신의 햇볕에 탄 머리카락과 해변 준비 외모로 당신은 청소년의 꿈이었습니다. 내 첫 영화 스타 짝사랑이었죠. 그러니 여기 크리스토퍼 에킨스에게 특별한 날을 위하여 당신의 생일이 당신의 영이만큼 상징적이기를, 그리고 크루징과 블루라군의 추억이 앞으로도 우리를 수년간 웃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생일이네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에킨스의 영이만큼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리스토퍼 에킨스의 영이만큼 상징적이기 때문에